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인간적인 측면이나 또 진정성적인 측면이나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며 또 해외 순방에 나가면 그 나라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습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해외에 나가면 이슈에 이슈가 터져 나오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베트남인들 난리가 났습니다 비오는 속에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끝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 국부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묘소를 찾은 이후에 이 소식은 지금 베트남 최대의 커뮤니티와 베트남 언론들이 속속이 타존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이 소식은 베트남 현지 언론 최대의 커뮤니티에서 전직 베트남 공무원이 대문짝만하게 감사의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당시 23일 현지 시간으로 베트남 국부로 불려지고 있는 호치민 전 국가 주석의 묘소를 참배한 이후 베트남 언론들과 베트남 최대의 커뮤니티 베트남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감동 사연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하노이 호치민 묘소를 찾아 정부 고위급 관계자들과 함께 참배하고 혼화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김건희 여사는 검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묘소에 도착해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을 했습니다 이날 하노이에는 비가 내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우산을 쓰지 않고 묘소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약 2초간 묵념을 한 뒤 혼화를 했습니다 묘소 외벽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글씨가 적힌 붉은색 리버니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각각 걸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직 베트남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베트남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비오는 속에서도 우산을 쓰지 않고 호치민 묘소를 찾은 사진을 캡쳐를 해놓고 그동안 외국 정상들 많은 정상들이 우리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묘소를 찾은 것을 경험을 했지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처럼 진정성 있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뜨거운 마음을 드러낸 외국 정상은 없었다 그전에도 호치민 묘소를 찾았던 외국 정상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모습에서 나는 전직 베트남 공무원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호치민 묘소를 찾은 그 짧은 모습에서 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이 글이 베트남 언론들도 이 글을 속속 타전하고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그 호치민 묘소를 찾은 그 짧은 영상, 사진, 그 기사에서 베트남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보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라는 게 베트남 사람들의 이야기죠 베트남 언론, 또 다른 언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베트남으로 구글 번역기로 번역을 한 기사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베트남 사람들이 감동을 하는 두 가지 첫째, 베트남의 아버지인 호치민 묘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국의 정부 관료들도 누구도 우산을 쓰지 않고 호치민의 묘소에서 감동스러운 모습을 만들어낸 이후 베트남인들은 지금, 여기서는 소셜 커뮤니티, SNS에서 뜨거운 반응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베트남 언론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번쯤 되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이가 갔을 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재인이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사과부터 했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베트남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 묘소를 찾아서 감동의 헌화와 참배를 하고 난 이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저력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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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공